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언라인스 센터장 최양집입니다 실리콘밸리 한국인은 실리콘밸리와 북미 지역의 혁신 생태계 그리고 IT 기업 스타트업에 종행무진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초청해서 혁신과 조직문화 창업과 커리어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정보와 인사이트와 경험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장입니다 2014년 처음 시작을 했고요 10번 개최했습니다 그 10번 개최하는 동안 93명의 연사들 그리고 2626명의 청중들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 실리콘밸리 한국인 2014년에 함께하신 연사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했고요 뭐 지금 아마 심플로의 자료가 떠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심플로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RC 실리콘밸리의 센터장으로 있는 배정육님은 당시에는 스타트업 창업자로 그리고 옥수폴리틱스에 창업하신 유호연님은 트위터의 직원으로 이런 식으로 커리어 순환되는 실리콘밸리 문화도 지금 연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사실은 한 번 시작하려던 것을 애니얼로 해서 2015년에도 개최를 시작했고요 2015년에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한 번 더 미니 버전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계속 매년 실리콘밸리 한국인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당시에는 초기 창업자 라이징 스타였다가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 그리고 엑시탄 스타트업의 대표님들 계십니다 2016년도 미니 버전으로 한 번 더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 2018년에도 많은 연사분들 함께 해주셨고요 2019년 여기까지 오프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만나 뵀었고요 2021년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만나 뵀었습니다 지금까지 35명 지금 보시는 이러한 스타트업들 처음에는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성장한 스타트업들도 보이네요 35명의 창업 스토리 들었고요 그리고 35명의 커리어워 그리고 현지 기업 이야기 문화 이야기 저희가 들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실리콘밸리 한국인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처음 커리어세션 시작을 열어주실 분은 하대웅님입니다 아마존에서 프로덕트 헤드로 계시고요 실리콘밸리에서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엑셀렐레이터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 커리어에 맞춰서 오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블록스의 PM으로 있는 김혜진님입니다 혜진님은 간호사, 영어교사 그리고 컴맨 개발자 맞닿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커리어들을 밟으시면서 본인만의 커리어 방향을 설정하고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실리콘밸리를 그리다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뮤직 프로듀서이자 사운드 디자이너인 메타의 뮤직 에디터 곽수정님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와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곽수정님은 그래미 후보 그리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초천된 경력이 있으십니다 커리어세션의 마지막은 이민 1.5세대이자 엔비디아의 급성장을 함께하신 제품 패키지 디자이너 임효진님입니다 효진님이 실리콘밸리에서 워킹맘으로 일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이 4명의 커리어세션 연사들과 함께 못따놓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패널 토크를 진행을 할 텐데요 모더레이팅으로는 지금 현재 정책 추천 서비스 웰로의 CSO인 신지연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지연님은 한군으로 꺼내는 ESG 수업으로 여러분들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작되는 세션 첫 번째 세션은 오후의 첫 번째 세션은 창업자 세션입니다 브레이브 터틀스의 케빈 김 대표가 그 오프닝을 열 거고요 케빈 김 님은 FX 아티스트로 영화계, 애니메이션계, 게임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브레이브 터틀스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브레이브 터틀스를 창업을 하셨고요 독특하게 오스카의 VFX 수상작인 휴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영화일 것 같고요 그리고 M 이상 수상작인 왕자의 게임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고 지금 현재 LA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인 소칼 K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자는 K2G 테크펀드의 공경록 대표입니다 경록 님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을 하셨고 CVC 투자도 하시면서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경험을 모두 겸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실리콘밸리에서 K2G라는 벤처 캐피탈을 창업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창업자는 잘 나가는 구글의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그리고 영상 컨텐츠에 자동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엑셀레이트를 창업한 정영훈 대표입니다 정영훈 대표님은 지금 현재 베이예어리의 최대 한인 커뮤니티인 K그룹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 구글, 그리고 창업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세 명의 창업자들을 모시고 패널 토크를 진행해 주실 모더레이터는 초보 창업자를 위한 HR 가이드북이라는 역작을 남기시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강원창 경으로 후련히 이직을 하신 이기대 님이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 트렌드 세션 첫 번째 연산은 경영학을 학사 그리고 경영과학 석사 그리고 저는 읽어도 잘 모를 아주 복잡한 전공의 박사를 마치시고 우버 이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리콘밸리의 데카콘 기업입니다 볼트 파이낸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있는 정종비님이 주 4일째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의 일하는 문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VR 언어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이머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정훈 님이 원격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2022의 마지막 연산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지형 변화와 실리콘밸리의 2023년 트렌드를 예측을 해주실 분인데 더밀크의 손재곤 대표입니다 재곤 님은 기자 생활, 특파원 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혁신 생태계를 계속 접하셨고요 파괴자들과 같은 책도 냈고 그리고 크로스보더 정보 플랫폼인 더밀크를 창업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사실은 더밀크의 공개에 앞서서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이라고 하니 좀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트렌드 세션에 패널톡을 맡아주실 분은 연쇄 창업자이자 투자자이면서 NFT 아바터 플랫폼 마이티를 운영하는 오프의 대표 박진우 님입니다 이렇게 오늘 연사들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전통적으로 스타트업 얼라인스 센터장은 어디 한 곳에 좀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는 했었는데 너무나 화려한 라인업이다 보니까 제가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사 소개로 끝날 거고요 이렇게 쟁쟁한 분들 모신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한국인 2022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